선생님 야 나중에 여섯 명이로 보다 이제 여섯 명이로 보다 이제 여섯 명이로 보다 이제 여섯 명이로 보다 이제 이즈 가위, 가위, 가위가 아까 어딘가 있었을 때 있는데 으악! 으악! 왜? 입에 튀었는데 식초! 으악! 아, 참김냄새 좋아해. 식초? 이게 식초야? 이게 어떻게 튀었지? 이 꼼 냄새 맡아봐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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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으악! 아까 애가 섰으면 이렇게 들이마셔. уляľminister 그대에 으악! 4. 6. 실례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거 같지 않은거죠? 곱창볶음 하나랑요 물냉면 하나랑 밥 3개 김기밥 3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곱창볶음 저희가 조금 가난해서 그런데 곱창볶음 양 조금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요 진영 진영 이거 뭐야 누구거에요? 노지야테? 미숫가루? 미숫가루 맛있네 대박이야 왜 먹을까? 야 진영 눈 봐서 무서워 나 엉AN 기분이 좋아 알겠어 아냐, 난 갈 거야 난 캠핑하러 먼저 갈 거야 내가 캠핑 내가 편 찍었게 응? 내가 편 찍었게 내가 찍을 거야? 내가 캠핑할게 응? 아냐 506만였어 알아들었어?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, 진짜 아리야, BTV 좀 틀어줘 빅팁이 becoming 켰습니다 빌어러 틀어줘 공궁윙공지능 플랫폼 isten 이ĩ 굽이 여러번 끝난거같죠? 절자 아닙니다 뒤로 갑니다 이제 기상캐스터 고마워요 와 땡큐 아 땡큐 가자 1년 동안 아미 안 보기 1년 동안 공연 안 하기 좀 도와주고 아니 어차피 공연을 안 하면 아미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냥 공연을 못 하면은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거든요 나한테는 말하겠다 둘 다 선택 못합니다 나왔으면 무릎 꿇었다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세이서 모여서 하나 둘 셋 야 이제 어? 어? 이제 쉬는 거야? 어? 어? 야 야 여기 위에 누가 한 번 가냐? 태형 나 태형이 여기야? 네 여기 형 왜 누구야? 아무도 없어 정말 너무 좋겠구나 비무대 가면은 정말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야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런 상황을 했다는 게 웃긴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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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냐 아 그러는 거죠? 어 맞아 맞아 1, 2, 7 삼 사 uz 진 자 여러분érience 다음은 1,2,3자야 2,3,2,3 1, 2, 3, 4, 5, 6, 7, 8, 9 5, 6, 7, 8, 9 5, 6, 7, 8, 9 5, 6, 7, 9 5, 6, 7, 8, 9 5, 6, 7, 8, 9 5, 6, 7, 8, 9 5, 6, 7, 9 5, 6, 7, 8, 9 자켓 입고 있고 문 열고 나갔어 손 잘하고 있어요 어휴 여기를 다져 1, 2, 2, 3 아 이거 이거 완전 1, 2, 3 2, 3 2, 3 2, 3 자 이 인식을 이렇게 못하나? 자 이게 인식을 이렇게 못하나? 자 해봐 어 하 유 나한테 그걸 얘기로 쓸 수 있는 거야 성님 해봐 성님 그래 성님 한 번에 하는 성님 성님 비쥬어 해봐 성님 비쥬어 해봐 누구야 또 왜 이렇게 기를 왜 이렇게 해봐 성님 비쥬어 네 네 둘 저도 저만 있으면 돼요? 어 너도 저 정말 저만 있으면 되죠? 아 너만 있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야 랩땅 야 랩땅 야 랩땅 야 맛있네 야 맛있네 아 진짜 랩크림 싫었다고 야 랩땅 야 랩땅 야 랩땅 야 랩땅 원래 세일을 잘 하려고 싫은거 좀 야 랩땅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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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가자 아구 아구 엣 엣 생긴 덴 헤이 스탑임 요어네마다 하나니까 아멘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역시 우리 멤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NG 게임하는 게 제일 즐겁지 않으세요? 예 다시 질문할게요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? 요즘 가장 즐거운 건 역시 우리 아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다시 할게요 다시 지문할게요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?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우리 멤버들과 같이 인터뷰를 함께한다는 것 다시 할게요 이거 될 때까지 할게요 네 이 지문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